지금까지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딸 정유라 씨 이야기 계속해드렸는데요.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조금은 감동적이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살만하다, 우리도 한번 힘을 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오늘의 말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es, we can, 영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설을 8년 전, 2008년 첫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외쳤던 그 말을 이제 대통령 임기를 열흘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했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설 잘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인데 다시 한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오늘, 오늘이었이ry 감사합니다. 미셔lle, over the past 25 years you have not only been my wife and mother of my children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아멘 Armstrong 아멘 로 아멘 It ha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you. I'm asking you to believe not in my ability to bring about change but in yours.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continue to bless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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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